와이즈 머신 잔류전기 때문에 그렇게 뭐 고통스러운건 아닌데 살짝 불쾌할 정도로 이렇게 전기 어떤 감전 그런 느낌을 느끼신다고 하셨는데 자 우선 제가 설명을 몇가지 드릴게요 그 중에서 선택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구요 우선 제가 지금 어떤 식으로 요거 제 머신이잖아요 작업하는 좀 지금 상황이 좀 추적지만 그래도 한번 봐 보세요 저는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결국 와이즈 머신에서 이 아답터로 전력이 공급되면서 다 알미늄 이든 쇠든 볼트로 다 체결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전체가 다 전기가 통하고 있는 거에요 심지어 스탠드까지 스탠드도 결국에 볼트로 다 스트링 머신 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럼 이 전체가 다 전기가 통하는데 우리가 이런 데 이렇게 만져 갖고는 별 느낌이 없는데 딱 요런데 요런 느낌 또 요쪽에 이제 도색이 없거나 요런 스템 부분 요런 부분에서 특히나 또 팔에 안쪽 요런 보드라운 살 있잖아요 이렇게 닿았을 때 살짝 살짝 불쾌한 느낌에 힘들어 하셨는데 자 저는 어떤 식으로 해결했느냐 하면 자 보세요 여기에 볼트에 선을 감고 이 바닥에 시멘트에 그냥 이런식으로 바닥에 끼워 놨어요 자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잔류 전기를 해결을 했는데 저는 이제 작업하면서 그렇게 불쾌한 느낌은 없거든요 헌데 이게 여러분들이 집에서 항상 이렇게 바닥이나 시멘트 벽이 쉽게 이렇게 만져지거나 도체 형태로 연결할 수 있는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게 지금 조립하고 있는 머신인데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선택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불량건도 아니고 왜냐하면 다른 잘 사용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접지가 안된 건물 이라든가 접지가 돼도 이상하게 뭐 한 20명에 아니다 아니다 한 30 40 명에 한명 꼴 정도로 아니다 아니다 그것보다도 더 좀 드문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한 4 5명 정도 제가 엄청 많이 팔았겠지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스트링 머신에 그런 구조나 모양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전기가 통해요 그러면 제일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전기통 하는 부분에 그립을 감으세요 자 이렇게 작업하시다 보면 보통 가로줄 가거나 뭐 이렇게 이쪽으로 닿으면 요쪽에 뭐 도색 개념 그리고 매니큐를 칠 한다든지 안그러면 종이 테이프를 한번 바른다 든지 그렇게 안그러요 쪽이면 암이면 사이드 소프트 암이면 요기에 그립을 감으세요 그래서 피부 접촉 했을 때 그랬을 때 직접적으로 이렇게 감전 느낌이 안되도록 그렇게 하는게 가장 저렴하고 지금의 사용하는 환경에서 변화가 없이 계속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좀 유치 똥똥거리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카페 회원들한테 이렇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무늬가 오면 제일 1번으로 고의하기를 해 드려요 어쩔 수 없다 그냥 써라 이런식으로 감아서 닿는 부분에 종이 테이프 라든지 뭐라든지 또는 타월 그립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붙여놔도 이렇게 우리 피부 접촉이 안되겠죠 그리고 두번째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자 지금 제 손이 보일까요 자 요런 밑에 왜 여기를 가리키겠어요 여기 너트 부분이 있고 발이 쇠로 이 본체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전기선 같은걸 하나 감아 가지고 밑에 시멘트 벽 벽 콘크리트 같은 거 있잖아요 못이나 콘크리트 고런 부분에 연결해 놓으면 돼요 근데 일반 가정집에서 아무리 주택이라 하더라도 여기에서 선을 빼 가지고 이렇게 뭐 창문 틀 사이에 시멘트 부분에 이렇게 딱 집어넣는다 한들 그게 쉬운게 아닐거 거든요 저는 이게 지금 시멘트 바닥이고 하니까 사무실이니까 아까 전에 해 놓으신거 해 놓은거 봤죠 그런식으로 해갖고 잔류 전기를 분산시켰는데 자 두번째는 여기에 철 부분에 뒤쪽에 그렇게 선을 연결해 가지고 벽이나 그런 부분에 연결해 놓으면 잔류 전기가 이렇게 몸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번째는 이거는 별로 추천 드리지 않는 건데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전기가 통한다는 건 여기 스트링 머신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제가 돈을 받고 강화 플라스틱으로 브라켓을 어 부도체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전기가 통하지 않는 재질로 이렇게 브라켓을 새로 만들어 드려야 되요 그러면 그 정도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돈을 그 정도 드려 가지고 아 기필코 님 그 브라켓 플라스틱으로 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주세요 물론 또 의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뭐 이 버틸까요 힘을 아 다 버티도록 만들어 드리죠 근데 저도 돈을 계속 받는게 미안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냥 여기 이렇게 감아서 쓰라 그게 1번 이구요 2번은 요기 선 연결해 가지고 전기가 벽으로 이렇게 타고 바닥으로 물론 장판 하면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안되겠죠 그것도 장판에 구멍을 해 가지고 책상 발밑에 다가 이렇게 선을 넣는 것은 괜찮지만 그것도 좋아하겠어요 아내 분이나 뭐 어머니가 알면 난리나 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감는게 제일 우선이고 도우지 스트레스 받아서 안되면 브라켓을 완전 그러니까 요까지 전기 들어오는 얘는 어쩔 수 없어요 전기를 써야 되니까 이게 스트링 머신 하고 볼트 하나라도 연결 안되도록 오직 플라스틱으로 이걸 이격 시켜 놓는 거예요 그렇게 브라켓을 새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분이 몇 분이 있으세요 물론 제가 만들어 드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시는 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 그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 가지고 음 그렇게 사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거 밖에 제가 대답을 못 드리네요 자 그 방법은요 자 그 방법은요 자 그 방법은요 감사합니다.